아토미는 뭐하지? 얼음은 맛있겠죠? 아토미는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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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민쿡에서 정직근 소재 간식 연어 연금볼입니다. 보이시나요? 연어! 연어! 이거는 네, 샤밍 베이커리 토마토 치즈 상투 그렇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도 많이 먹어야지 건강에 좋죠? 얼음이 좋아하는 토마토죠? 자, 이거는 샤밍쿡에서 소, 기다려! 소, 떡심 갈비 아우, 소 떡심 50g 이거는 소고기 유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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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유포 네, 차민쿡에 소고기 유포 네, 맛있겠죠? 자, 이거는 캐럿 도너츠 캐럿 음, 맛있겠어요 캐럿 도너츠 네, 궁해산 현미가루와 캐럴 여기 들어가는 간식이죠 여기 들어가는 간식이죠 어? 네, 닦근 위포 예, 닦근 위포 예, 닦근 위포가 있습니다 아, 닦근, 닦근 참잉쿡 예, 닦근 위포 자, 이거는 치즈인 치킨 치즈와 치즈와 치즈, 닭가슴살 네, énormgiving 국내 산 국내산 사과, 식초 네, 정말 맛있겠네요 치즈 시즉 치즈 Informationen 아, 맛있겠다 참잉쿡 ?! 자, 어떤 거를 줘볼까요? 맛있게 일단은 이거 캐럿 도너츠를 줘볼게요 맛있겠죠? 어? 맛있겠죠? 이걸 줘볼게요 여기요